가짜뉴스 단속반 가짜뉴스 단속반 점점 잘 맞아갑니다 점점 잘 맞아가요 가짜뉴스 단속반 저희가 청소... 미화원 환경미화원 복장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민동기 국장이 가짜뉴스계는 거의 태도인 것 같아요 쓰레기 반장? 네 쓰레기 처리 반장 요즘 애매한 게 많습니다 왜요? 정평이 그렇게 난 것 같아 민동기 그러면 가짜뉴스의 정통한 권위자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시죠 어? 진짜? 그만 좀 조지라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언론사 조직입니다 맞아요 거기 기자가 수백 명 있는데 수백 명을 적으로 한꺼번에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렵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진짜 두렵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좀 두렵고 무섭다기보다 좀 피곤한 거죠 네 피곤하시죠 근데 원래 인생이 피곤한 거 아닙니까? 인생도 피곤한데 이제 이상호 선배는 제가 봤을 때 더 심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시니까 저는 모르는 분이라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밥 먹다가도 이제 뭐 이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야 밖에 나가면 인상 쓰지마 우리 김춘여 박사님도 최근 들어서 완전히 방송에 이제 인위의 백이었다 네 요즘 물이 오리겠죠 즐기시는 거 같다 그렇습니다 물이 올랐다고 하려다가 그거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표현을 쓰시네 나는 살아야겠다 방송은 즐기시는 거 같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을 좀 예쁘게 해라 아 이렇게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을 조단조단 하는 거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 방송을 보시거든요 근데 어 저는 제일 떠들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는 김춘여 박사님이 그러니까 자꾼이 쏙쏙 들어온다 너도 그렇게 좀 알아 그게 바로 저희 방송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김춘여 박사의 아 진짜 주억 같은 주억 같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사실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진짜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 캐릭터예요 아버지 캐릭터 아니에요 민동기 씨를 20여 년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웃는 표정 맞아요 인상적이죠 처음엔 바보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기자인데 여하튼 이렇게 같이 죽는 길을 가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이 가짜뉴스 베스트 2 이거 가져온 거 보고 아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불로 이제 뛰어듭니다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어느 매체입니까? 조선일보네요 그럴 줄 알았죠 아 근데 조선일보라도 이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아 왜요? 왜냐면 그 한국경제가 그 최근에 보도를 하나 했거든요 한국영화 흥행참패가 아 주 52시간 그거를 가져오면 그냥 간단하게 아 그건 김원준이 방송에서 한번 했어 했어요 그래서 한대다가 한대다가 너무 똑 떨어지니까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 제가 가지고 온 이 조선일보 기사는 가짜뉴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제목! 조선일보 조선일보 24일자 1면 1면 야당 남북군사합의 청와대 비주는 위헌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데 네 야당이 하고 조선일보가 그냥 판결문을 써 버렸네 그러는데 요즘 요즘 특정 언론 특히 조선일보 TV조선을 콕콕 찍어가지고 이거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는데 그 반박을 했고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조선일보가 다시 1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 거론하면서 또 반박을 합니다 여러 헌법학자들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다시 청와대 주장을 반박을 하는데 그런가 하면 조국 민정수석도 편부리에다가 참전했어요 참전했습니다 일단 뭐 양상은 확전 양상인데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죠 일단 그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주장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9.19 평양 공동선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비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심의 의결하고 재갈을 내렸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이거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재갈한 거는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게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저도 저 이거 가짜뉴스라고 봐요 어? 아 그래요? 어? 이렇게 빨리 치고 나오는 것은 일단 제가 가짜뉴스라고 가져온 이유는 네 저는 일단 가짜뉴스 한 반 나쁜 뉴스 한 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가짜와 나쁜 아기가 섞여 네 왜냐면 아까 그 야당 해가지고 위헌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위헌이라고 몰아가요 사실상 기사가 예 야당 주장을 인용하는 척 하면서 위헌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후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헌법학자들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요 네 네 그럼 언론이라면 그걸 공정하게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일보는 아예 단정을 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보도다 나쁜 뉴스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50%는 왜 좀 나쁜 뉴스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거에요 통일을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통일하지 말자는 거라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논란 정도로 객관적으로 살펴야 될 사안을 반통일적 지향을 가지고 위험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반인데 사실 우리 박사님이 초반에 그렇죠 가짜라고 선언하면서 참전하시는 경우 별로 없었거든요 없습니다 정리 국면에 지식인의 어떤 합리성 저랑 선배랑 이러면 딱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거죠 초반에 가짜뉴스로 치고 나오셨어요 제목이 틀렸잖아요 제목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위헌이라면서요 네 근데 위헌에 대한 판결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 남북 합의서에 관한 기존에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 걸 보면 되거든요 아 있나요 있어요 좀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단을 어떻게 내렸냐면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성에 있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합의서이고 네 이것은 비준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종의 공동선언 신사협정이다 네 즉 법률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고 이미 판단이 내렸어요 네 과거 91년 당시 노태우가 추진했던 남북 간의 합의서부터 다 그렇게 인정이 된 건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90년대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최고 법률들 간에서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남북 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신사협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두 번째 두 번째 헌법에서 이게 위헌이다고 얘기를 하려면 헌법에서 법률로 정한 왜 위헌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없는데요 네 이 이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건데 여기서 뭐냐면 헌법이 법률로 지정할 수 요구할 수 있는 거는 85개의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에 네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첫 번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 즉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때는 법률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만 법률로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남북 합의서 같은 내용의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부분으로 그 범위 내에서 논의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여러분 개성공단이나 이런 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기업들을 하니까 경협 생각나시죠 네 이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안 받았겠죠 받았어요 2001년도에 받았어요 받았고 이거는 국회 비준을 받았고 이거는 국민들의 재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합의를 해줬어요 네 합의를 해줬는데 이 선언문 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진짜 바보 같다 둘이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이라는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나라 판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 거는 우리 민국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프레임을 바꾼 거죠 제가 얘기한 건데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해봤자 우리 오늘 무식한 거는 결정적으로 확인이 된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 우리 정말 초라해진다 아니 그게 아니라 책 보니까 있어가지고 아 예 겸손하시기까지 그러세요 자 그렇다면 김유겸이나 네 조국 등 네 민정수석 등이 제기하는 입장을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너무 학술적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헌법 60조가 말하는 조약이 있어요 네 이 조약은 국가 간 합의 네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 건데 네 일단 청와대와 조국 수석이 반박한 부분은 뭐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제에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를 보면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 판례 헌법재판소 판결 받은 거 네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남북 합의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반박을 했고 또 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보수적인 어떤 그런 학자들은 아니 그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단어를 왜 쓰냐 국가의 정상끼리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보고 저렇게 들어봤을 때 저는 조국 수석이나 처해 해명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복잡한 사안이에요 네 왜냐하면 두 개의 국가가 오랫동안 엄전해왔는데 그렇죠 통일 국면에서는 여기 밝힌 대로 지향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그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거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충분히 혼동할 만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논란거리인데 나쁜 지향으로 쓴 기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쓴 거예요 조선일보는 저는 아까 박사님은 가짜 뉴스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짜 뉴스일 수도 있지만 제가 2위로 꼽아온 이유가 나머지 5,3% 이게 굉장히 나쁜 뉴스에요 왜냐 악의적이죠 저는 프레임 자체가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쓰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또 정치권에서 쟁정을 하면서 청와대가 반박을 하고 한반도 평화 그러니까 평양 선언이라든가 판문점 선언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아예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조약이냐 조약이냐 아니냐 북한이 국관이 아니냐 완전히 이 프레임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프레임이 바뀌면서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뒷전이 된 거죠 모든 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냐 만약 이게 국관이 아니냐 조약이냐 아니냐 지금 언론 보도를 보세요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자들도 아니다 그거 뭐 법상으로 막 지금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반도 평화를 이렇게 정쟁화 시키면서 조선일보가 프레임 자체를 바꿨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라고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 안 먹혔거든요 안 먹혔어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프레임에 터치해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조선일보의 의도를 공개하고 제 소견으로는 조선일보의 반통일성을 우리가 고발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자 조선일보 통일나누펀드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빠밤 미디온을 편집장으로 계실 때 나왔던 기사 아닙니까? 뭐 제가 있을 때도 여러 번 썼고요 제가 나온 이후에도 또 여러 번 썼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일대박 이거 다보스포럼에서 2014년 최순실이 디자인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통일대박론 네 하니까 갑자기 조선일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사를 생산하죠 통일이 미래다라는 사실상의 시리즈 연재의 시리즈 기사를 씻습니다 네 이 보세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네 우리가 통일이 돼야 한국 경제가 발전한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 제목 보세요 북관광시설에 4조 투자하면 연 40조를 번다 연 40조를 번다 퍼주기를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네 뭐 비용 겁나지만 혜택이 더 크다 네 이런 식으로 다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러면 당연히 여야에 관계없이 뭐 비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쪽에서도 조선일보도 조선일보도 마찬가지 지금 위원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조선일보도 과거 2014년도에 이렇게 시리즈 기사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통일해야 된다라고 자기네들이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거론할 단계도 아니면 개제도 아니면 대상도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면 북한이 핵 폐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남북관계 지금보다 더 최악이었어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통일이 미래다 이렇게 시리즈를 기사를 계속 몇 달 동안 썼거든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위헌이니 뭐니 뭐 왜 국회 비준 안 받니 이런 주장을 왜 하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난 궁금한게 네 이 당시에 남북이 하나가 돼야 한국 우리나라만 잘 사는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이런 어깃장을 놓는 기사들 보면 네 어깃장 마음이 바뀐건데 네 그때는 통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되자고 한 것인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 혹은 지금은 될 것 같으니까 되면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뭐에 달라진 걸까요 저는 이거는 그냥 그 추정이야? 추정입니다 위험한데 저도 추정이에요 저도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분명히 추정입니다 당시 민동기 추정 네 당시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국회 정보위에서 그 여당 쪽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 그리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가서 보고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 그렇지 맨날 그랬지 막 흔들린다 김경은 체제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흡수 통일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그런가 하면 유민 네 유민 흡수하려면 캠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그런 보고들이 끊임없이 저는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통일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저 작품에 사실상 워딩을 지금 개발했다는 거예요 워딩을 개발한 거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조선일보가 그 맥락에서 통일이 미래다를 치고 나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흡수 통일이 실제로 된다는 가정하에서 통일 아젠다와 흔히 말하는 이 통일 사업 통일도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 동의하고요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는 다른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더 얹고 싶으면 뭐냐면 조선일보는 통일에 관한 이슈를 이슈에 대해서 이니셔티브 뭐라 그러나 주도권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젠다 논쟁거리도 정하고 우리가 큰 그림도 우리 뜻에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늘 밑에 다른 사람들을 모아 놓을 테니 뜻을 따르라는 건데 전혀 상의를 안 하고 하니까 그래 그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럼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조선일보 관계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아젠다 박사님 말씀처럼 아젠다를 잡고 싶으면 문재인 정부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손잡고 아젠다를 잡으면 되지 왜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이 미래다 라고 해놓고서는 문재인 정부들로서 실제로 상당 부분 남북 간의 평화가 진전 평화모드가 진전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위헌이다 이걸 왜 하냐 국회 비준받아라 이건 뭐냐는 겁니다 정책 국가정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문에서도 논초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논조의 일관성을 갖기 시작한 게 1988년 이후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썼어 네 근데 조선일보는 시장 상업 시장들이 지금 우리나라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2년 3년 전에 이슈를 완전히 얼굴 180도 바꿔가지고 일관성 상반된 기사를 내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신문사인가 이게 신문산업의 기본이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분열적인 그런 조선일보의 보도 양태는 워낙 많이 저희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나의 스타일이다 그냥 염치 없이 자기네 그때그때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부응하는 기사를 써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다른 기사가 나오는지 에 대한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저의 추정 결론적 추정을 좀 말씀드리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통일을 주도하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통일이라고 부르지만 누가 주도하는 통일인가에 따라서 모든 향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때의 통일이라고 하는 건 극심한 반공주의자들과 냉전주의자들의 통일이라는 것은 괴멸적인 상대방에 대한 괴멸적인 흡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은 공전적인 통일 그렇죠 그러면 남한 내의 냉전 세력에겐 그야말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서로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통일의 주도 세력이 바뀌면서 지금은 통일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불편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그걸 드러내기가 어려우니 여태까지는 계속 끌려다니다가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은 가치를 초월하는 어떤 규범자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네 내심을 숨기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법률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면 그래서 마침 좋은 소재를 발견하고 여기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991년부터 20, 25년 동안 규정을 만들라 하고 법학자들이 계속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사실 합의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장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프레임 현재까지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딱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저는 언론들이 조선일보를 향해서 그럼 니네 통일하지 말자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처럼 네 조선일보한테 아니 통일하지 말자는 거냐 통일하지 말자는 겁니까 조선일보 입장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진행하자는 거군요 네 또 박사님은요 저 생각 없는데요 아니 저기 민국장님 생각이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요 요 질문을 통일은 조선일보 겁니까 아 한 단계 진화됐네 그렇습니다 배움분답게 네네 그냥 약간 무식하게 우리는 그렇죠 통일은 어떤 통일을 뭐라 그랬지 야 내 통일을 원하지 않는겨 그랬는데 요게 박사님한테 가니까 조선일보 통일은 조선일보 겁니까 아 좋네 니네 거 아니야 통일은 아 네 그러면 박사님 걸로 정리를 하죠 통일은 조선일보 겁니까 네 하나 둘 셋 통일은 조선일보 겁니까 조선일보 겁니까 고발뉴스 유튜브 채널 뉴스방은 이상우의 사실은 7회 방송을 통해 고발한 삼성전자 수천억 비자금 환수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NH 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чит 않습니까